바로 새마을 이부고도 통일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. 조경희 단장님을 비롯한 33분의 합창단원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뒤를 받고 있는 최성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첫 번째,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0대라는 분입니다. 91세 왕언니를 비롯해서 맨 막내가 74세이십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놀랄 것은 저희들이 노래를 시작하면 경험하실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서 계시는 것만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죠? 노래를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, 열렬한 뜨거운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앉아서 아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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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